우리 날개없는 천사, 우리 날창선 날창선 창날천, 앤 선생님 오디션 뭐 갈까요? 일단 저는 애교 1위답게 보이는 라디오로 애교를 할게요 어떤 애교? 귀여운 애교, 리더 애교 왜 다들 좀 좋아해줘 오빠 어떡하냐 아니에요 애교가 중요해요 그래 얼마나 중요한데 여성 팬들은 애교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럼요 보이는 라디오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애들이 실수를 했네요 자, 가봅시다 그러면 옆에 우리 레오의 리액션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시작 아잉 뿡뿡뿡 뭐야 방귀를 키우는 방귀 아니야 애교 애교 빠잉빠잉 오 짱이다 우와 귀여워 빠잉빠잉 어울릴 뿐요 오우야 레오 표정 봤어요? 네, 저 봤습니다 자, 첫 땡이 나왔고요 애는 지금부터 3분간 마이크 아웃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입니다 감사합니다.